아 시작했다 배고파 나도 밥 시켜먹자 그러면 사월이가 막 해줄게요 밥 시켜먹자 여보세요 여기 앞에 건물 2,204호거든요 아 진짜 좋죠 편집을 어떻게 2,204호 다음에 전원주택 그림을 찍지 진짜 안 물어봤는데 남자 이상이면 어떻게 돼? 못 누는 게 예쁜데 오빠는 아 너 술 잘한다 그랬지? 술 잘한다 그랬지? 네 그냥 분위기 맞추는 정도 한 3병 정도 짱짱짱 아니 주인증 말고 아니 편집점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맛있겠지? 신문지 깔았어요? 우와 인간적이다 기름 야 이거 맛있겠다 근데 이게 다 땡긴다 땡기기는 진짜 맛있다 사월이는 좀 참고 사는 부인 같아요 진짜 진짜 맛있게 먹는다 나도 먹을 때 부르지도 않았네 Know 방금 세일이니까 사오리 미역 끓였어 짬뽕 맛있겠는데 사오리씨 진짜 착하이신거 같아요 진짜 착하다 한번 먹어봐 맛있을거야 좀 에이 그럼 나한테 왔으면 밥 시킬거에요 에이 전동 거 끓여줬는데 세일이 축하래? 귀여워 맛있어 어 어떡해 흐어어어 아, 짬뽕 먹어야지 이해하셨다 너무했다 야, 너 이거 깊겨 당하겠다 너무했다, 저 진짜 근데 장인종 씨도 마음에 있는 말 잘 못하시네 네, 그래요 그쵸? 먹을 것 같아서는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누워 아, 저거 찾으니? 되게 귀엽다 에이, 와이프 섭섭하겠다 그냥 미역국 대주고 카드도 이렇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썼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는데 아, 그걸 표현하면 제 자신이 너무 쑥스러워 표현을 잘 못해, 맞아요 저한테 인터뷰에서 하다니만 반만 표현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, 그래 그래서 뭐 하나 해? 이 소리 좀 어떻게 뭐야? 어때? 바울이가 준 카드 돈 담으면 어? 이런데 좀 저중하게 공항해야지 오빠 사실 뭐 우리나라 남들은 저러죠 저러요 솔직히 뭐 받으면 네, 맞습니다 책이나 그랬지 너무하다, 정말 바울이 너무 섭섭해 아유, 뭐가 섭섭해 섭섭해, 섭섭해 좀, 저희는 좀 티비 좀 보자 내가 배가 없었는지 15분까지 15분까지 어떻게 먹지 어디가 어디가 조금 좀 하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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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연기하는 거예요? 네, 뭐 있어요. 말은 못하고. 근데 연기도 못해. 자연스럽지가. 사울이가 없었으니까요. 아, 정장에. 아, 롤. 뭔가 득득한 스타일. 아이들 방에 맞춰서. 너무 화나다. 목합을 들어하는데. 이 가리두기. 아 진짜 짜증나 오늘은 화이트데이인데 서울한테 손년도 안주고 도둑과 생일인데 그래서 미역거랑 칼을 쓰고 초코를 근데 그 칼을도 그냥 손바에다가 모이고 거의 다 열받아 분위기도 없고 지금 손바에 놓고 자고 있고 속상해요 자고 아까 그 케익조에서? 네 아 그거예요? 네 인형 인형 인형이요 아 예 우유 계속 아 저 좋아하는 감동받은 표정 보세요 아 피자 먹고 이제 또 티라미수 먹는거요? 네 우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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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예쁘네요. 하나, 둘, 셋 하면 눈 떠서 천장을 보는 거야. 천장? 하나, 하늘을 보라고. 너무 붙여서. 하나, 둘, 셋. 조명. 못 봐, 못 봐. 뭐야, 조명 후레쉬야? 이게 뭐야? 이런 거 안 좋아하는구나. 이런 거 안 좋아하는구나? 이렇게? 이렇게? 그 쾅개야? 그 쾅개야! 감동 고택co mieux 그대로 준비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종착이 다가가면 뭐야 혼자서 왔어요 아니 안 보였어요 아까 아까 안 보였어요? 진짜 진짜 안 보였어요 아 그래도 준비했는데 아 이렇게요? 이렇게요 끝이에요 강릉도 끝! 이제 종착이 다가가면 뭐야 혼자 종착이 다가가면